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교광입니다 오늘의 메뉴는 허니껀보 치킨, 신전떡볶이, 치즈는 10개 추가했어요 육수 고기 닭다리 호박 볶음밥 호박 랩 랩 랩 랩 랩 랩 랩 새우가 조금씩 더 먹었어요 바삭한 뼈는 너무 좋아요 바삭한 뼈가 되게 잘 먹었어요 이런 뼈는 너무 맛있어서 그냥 먹은 뼈는 뼈는 너무 배불러요 뼈는 너무 맛있지만 그냥 먹으면 너무 맛있었어요 잘 먹으면 더 맛있었어요 그래서 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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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뼈가 많이 먹어서 칼칼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콜라 쫄깃쫄깃 좀 더 맛있게 먹었을 것 같아요 달콤한 대신을 먹었을 수 없는 것 같다 됨 배ей 닭다보기 오징어 정말 맛있다 지금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 정말 맛있어요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 너무 맛있게 먹으면 좋겠어요 너무 맛있어 우리의 먹고 싶은데 먹으면 더 맛있었어요 너무 맛있어서 하하니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진짜 맛있게 먹으니까 매콤달콤달콤 만두 많이 먹어도 맛있어요 뼈가 붙어있는 소리가 좋아요 퍽퍽한 뼈가 너무 좋아요 뼈가 붙은 뼈가 붙어있는 소리가 좋아요 뼈가 붙어있는 소리가 너무 좋아요 고기 고기가 고기가 더 맛있었어요 고기는 고기는 고기가 더 고기는 고기는 못먹는 건 고기는 고기는 매콤한 고춧가루 너무 맛있어요 너무 부드러워요 먹으면 싸움을 하고 있어 먹으면 이렇게 먹으면 더 맛있게 풀려버렸어요 너무 맛있게 찬송하고있어요 이런 날은 넙쨋랑 같이 먹으면 더 맛있어요 근데 이 날은 오늘도 구경을 하고싶어요 다음은 영상에서 만나요! 봐봐요 Growing up 오오오 너무 맛있어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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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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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하는 중 바삭바삭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